자 내병 입니다 음 오늘 이제 폰터스 이제 중고 하나 떠 놨는데 자 세팅 지니에 보기 뭐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기 이런거 보이고 있는 없애줘요 없애줘야 부팅이 빨리 되고 트립을 항상 켜 놓으세요 트립이 꺼져 있어 갖고 온 다음에 이제 내비 매립한 다음에 트립은 또 망가졌다고 또 뻥쳐서 또 팔아먹는 놈들이 있으니까 밝기는 최대치 해놓고 소리 소리가 문제인데 이거 이게 스피커 약해요 여러분 팔로 자 내비게이션 뭐 멀티태스킹 뭐 내비게이션 믹싱 내비를 해놓고 FM 트랜스미터 RF 방식은 차에서 음악 들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요 내비를 쓰다가 신형 쓰면 이제 RFT FM 트랜스미터가 사라지거든 이제 그럼 이제 손님하고 싸우는 거야 이제 FM 거 됐는데 왜 안되냐고 또 징징대한 인간들이 있어요 제발 좀 기술자 좀 무시하지 맙시다 기술자 무시하면 처벌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펌웨어도 일빵빵 버전인데 요걸 한번 어?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내비를 넘어가면은 동의함 나오고 강변동로 진이가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경로입니다 설정가서 제품정보까지 보면은 완전 개판 되어있는데 이 개판친거를 싹 다 내가 다시 내가 원상복귀 해놓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포야 지금 애프터보라고 애프터 일단 이제 피포센트 애프터로 보세요 여러분 일단 이제 피포센트 애프터로 보세요 여러분